Hello, this is Minari 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뽑기통에 하나씩 뽑아서 여기에 적힌 이름 에게 그 멤버에게 그 멤버를 위한 쿠키를 만들어줍니다. 김치 될까? 우유도 우유 Minari 씨는요? 저요? 저는 그분의 이쁜 부분을 그리고 있어요. 어우 너무... 잠시만요. 왜? 이거... Minari 씨 거 못 볼 것 같아요. 왜? 아 정영 언니 봐요. 왜? 너무 야해. 왜? 잠시만요. 봐봐봐. 뭐요? Minari야! 아 진짜 그런 생각을 하다니 진짜. 이거 씩은 반성 아니에요. 아 진짜 미치겠네. 그러면은 아까 파란색이 있었는데? 저는... 생각도 못해서요. 저는... 어... 야... 아 진짜 미치겠네. 저거 넘겼다. 아... 하... 아... 아... 수현이 귀엽다. 이었아.. 이 라이프가? 아 잘했다. 그렇지? 근데... 처음에 되게 널렸어요. 역시 미연울이... 역시 미연울이요? 근데... 며느리. 네... 지효가! 지효가! 가도 안으로! 가둬 가둬